스티브 아까 그 스티브인가 스티브 아 근데 요시랑 있으면은 빨리 복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점수가 그거랑 와우 야 드디어 만났다 저기 그 사람이잖아요 일본에서 카즈야 제일 잘하는 사람 일본에서 제일 잘..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각이 잡혔네 나 이거 원점 만들고 잘라 했는데 아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일본에서 인사하자 먼저 인사 안 받아준다 누가 먼저 초풍을 맞출 수 있을까 오 가도 좋은데 우와 가도 좋은데 우와 가도 좋은데 어우 질겄네 우와 초풍 저게서 먼저 맞췄다 흐흐흐흫 와우 나이스 아 안되나 아 안되나 아 끝났네 우와 위험했다 아 이거 안썼어 오우후 흡 아 문들 크흠 흐흘 잇 어? 으어? 아이고 너무 멀어졌네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꺼냈구나 퓨리 헬로? 와 나이스 덕분에 를 못 쓴거구나 외부 드론스네 어우야 가드 좋았다 와 나이스 저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카드야가 더 좋은거 같아요 요즘은 막 들어가는 카드야보다 안전하게 하는 카드야가 더 좋은거 같아요 아이고 있었네 와 안다 맞고 해년나라 잘하네 뭐 내밀게 기다리는가봐 아씨 안 돼있었네 나이스 잘한다 잘하네 우와 뭐야 한자총속 노리고 있네 잘한다 이야 이야 별거리가 완벽했고 아 내가 못 들어갔다 아 아 잘한다 아 이기고 싶은데 아 세대가 진짜 잘하네 이야 콩보봐 와 딱 맞게 들어가 아 아 이기고 싶은데 아 아 이기고 싶은데 막았다고 이거를? 와 그걸 막네 아이고 행쳐버렸다 내가 에이 움직이면 안되는거였는데 행쳐버렸다 와 피해졌네 와 잘한다 잘해 이걸 피한다고? 오 뭐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안돼 infused 몇곱대 아우 나라 과감하다 나이스 오 나도 썼는데 어 진짜 앉았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잘하는데 되게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많았지 우어 으어 맛있거든 그거 오 야 씨 떠네 아 명승 야 디리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네 어 걸렸어 잘한다 잘해 일본 물을 아직까지 안 사먹어 왔어요 맨날 음료수만 사먹어 가지고 우와 진짜 잘하는데 야 뭐야 아 영리하네 아 맞다 저 생각 뭐했다 와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그냥 잘하는게 아니라 카즈하랑도 많이 해봤네 와 센스 봐 야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저도 카즈하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색다르네 진짜 되게 영리하게 한다 영리하게 나도 피했는데 아깝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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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랑 맞아도 돼 어떤eh 정말 정치나 생각해봤네 이걸로 역전할거같다 혹시 poll 모든 변수를 다 생각하면서 해요 저사람 지금 보니까 변수를 다 생각하고 하네 이게 데일 거린가? 백댄스 쳤는데 우와 완벽해 연락자 10개 10개 연락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공하면 멀어져서 안맞을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안전하게 하고 투투가 더 쎄니까 데미지가 아씨 나 딜께모하냐 왜 투투도 안될때가 있네 아 그냥 걸리고있나 내가 레드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연하게 흘리지 지금 세번째야 이게 그냥 흘리고있나 흘렸잖아 까비 오오 뭐야 왜 아 알았는데 아 개쎄에 단전 황당하네 황당해 6연패 오반다 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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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맞아주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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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흘리네 저 버릇이네 이제 알겠다 버릇이네 저거 알겠다 야 야 야 어 어 어 매섭다 매서워 아 아 아 와 끝까지 참네 끝까지 참았어 야 축틀고 때린가 와 와 와 아 아 앉았어야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잘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게 성강을 하면 안되는데 아 나도 모르겠네 저때 투투를 해야되는데 와 씨앗 아 미친 진짜 게임이 안도와주네 아 저분이 유튜브를 본대요 변신타이밍을 알고있는거 같애 으흠 나이스 와 나이스 앉았다 일어난다 와 진짜 기계같애 와 쩔어 진짜 잘하네 너무 잘하는데 아 아 아 아 망쳐나 앉았다 일어난거 봐 와 씨 오 이번엔 안을렸네 계속 그냥 써보고 있는데 이번엔 안을렸네 아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아 아 아 아씨 어떻게 알아 아 아 아 아 다 막아 맞아 정말 맞아 프레임으로 싸우네 내가 너무 생각없이 들어가는가봐 프레임으로 싸우네 프레임으로 하자 프레임으로 할 수 있잖아 너도 프레임 한국 철권 보이네 아이씨 이런거 쓰지말라고 초품 써 인마 이게 이랬잖아 와 괜찮아 나랑 맞아도 돼 맞아 5대 2대까지 돼 나이스 프레임으로 해 프레임 그동성님의 가르침을 받고 프레임으로 가라 프레임으로 해라 게임으로 프레임으로 해 장난기 다 빼 멋있는거 할라 하지마 멋있는거 할라 하지마 나이스 어디서 소점 때리고 있노 프레임으로 해 프레임으로 이카리아 프레임으로 싸워라 파이킥 아니네 아 앉을거 같았는데 까비 또 흘렸다가 와 미친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생각이 많아요 저는 진짜 이런 경험이 오랜만이거든요 생각이 많아 그 프레임으로 싸우잖아 이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프레임으로 해야 돼 내가 요즘 자꾸 어떻게 요렇게 요지랄 해가지고 순간 내 본연의 게임을 잃고 있었어 그 지금 자꾸 예능적으로 할라 하는데 대회처럼 해 자꾸 내가 왜그러지 프레임으로 게임해 그래 프레임으로 막으라고 프레임으로 해 너도 너도 프레임으로 할 수 있잖아 폭세형이랑 많이 했잖아 아 이거를 먹네 일부러 늘리게 썼는데 아 야 이거 안쌌어 하아 이치 존나 진짜 프레임으로 해 그렇지 너도 할 수 있다 폭세형이랑 많이 했잖아 대구 광역시 한번 보여주고 그렇지 프레임으로 해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떻게 요렇게 빼요 여러분들 어떻게 요렇게 그 잠깐 빼 이거 하면 안 돼 아 잘 막네 나이스 아 좋아 짜증나 짠 짜증나 다운 프레임으로 싸워 프레임으로 막았잖아 와 진짜 과감하게 들어오네 마지막 round fight oh 나이스 프레임으로 해 프레임으로 하라 말이야 이카리아 그동형님 말대로 해 프레임으로 해 어떻게 요렇게 빼 알겠어? 어떻게 요렇게 하지마 알겠지? 어떻게 요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나를 나락으로 떨궈났다 스스로가 한 번 이긴다 나이스 프레임으로 해 으아 프레임으로 해 5 5 프레임으로 해 고 5 아 미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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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012 만원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아 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이걸 역둔 다음에 까비 잠시만요 끝나고 다시 인사 드릴께요 와 샷 와 샷 와 샷 아 나이스 아우 일단 이기자 일단 이기자 잠깐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원이면 몰래 멈추는데 너무 빡 집중하고 있다 지금 와 미친 저게 사랑 손으로 반응을 할 수 있나 아 진짜 잘하네 야 씨 감 좋네 야 크동형 콤보 니가 왜 쓰니 좀 다르겠어 오 씨 9명 받아 으야 나이스 기회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야 오 오 012 만원 후원 정말 고맙습니다 아 자 이걸 막나 와 진짜 감동성 어디 나가지 아 아 상대가 진짜 잘했다 이건 상대가 정말 잘했다 아 센스 오지노 진짜 축트럭스 진달킥이었어 심지어 방금 와 손이 진짜 좋네 아 육 잘 잠시 자 하 모자 아이씨 그냥 앉아있네 나라기까지 왜 3세네 방금 레이지아츠 이거 나왔는데 아 백대칠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 이걸 쓰나 아이씨 까비 아 방금 마신 쓰려다가 삥 난거 같은데 죽진 않겠지 야 신달킹 나이스 오이씨 앉아버렸다 아 왜 안나가 오른손 눌렀는데 아이씨 방금 마신 맞고 오른손으로 눌렀거든요 씹혔어 키가 아 명준 진산이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길 수 있어 아 진짜 사뿐하게 피하네 아씨 감사합니다 안되나 아 아 질럭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오 ㅃ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허 아fe 좀 도와줘라 방금 저거 나락 이기는거 클립 좀 누가 따주면 안되나 야 센스있다 센스있어 센스있어 오 센스있어 아 괜찮은데 우와 들어오버리네 뭐야 안나가 또 오른손이 두번째거든요 자꾸 오른손이 씹혀 왜이러지 상대도 실수를 하네 근데 힘좀 치지마 와 끊어버리네 잘못되었다 나이스 좋아요 저거 마지막 라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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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제대로 걸렸다 다행이다 또 아쉽네 또 쓸거 같은데? 와아 씨 레이전 쓸걸 와 레이전 쓸걸 역전시켜야지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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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썼는데 레드가 더 빨라서 졌다 나이스 잘하네 진짜 겁주는거 봐 일부러 아 속질이지 뭐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다 아 미친 야아 파크 많네 내가 자주 쓰면서도 나미랑 하니까 헷갈려네 올 나이스 아 또 올리고 있네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할 수 있다 아 딱 들어갈때 쓰네 와 산데로 다르다 우와 오 오 이기나 우와 나이스 야 이걸 역전했네 상대 그사이에 짠손 찔러 넣으려고 한거 봐 아 진짜 대단하네 저것도 저거 저게 진짜 이기고싶어서 쓰는 짠손이었어 저거는 레츠고 김치카즈야 나이스 반응 좋았다 모두 프레임으로 게임해 뭐하세요 이카리님 진짜로 아 아 아씨 뻔한걸 또 아유 오 어서오세요 잘 뛰었다 와 알고있네 야 저런걸 쓰노 그чик 뱃 말고 아 빽 야 되ppers 뒷장 이빨 개잘해 이것이 바로 이만 아닙니까 다즈야 아 저 잠만 제대로 잘 잤으면 진짜 할만했을 것 같은데 어휴 나이스 어휴 나이스 어휴 이거 바보야 나이씨 나이씨 아 프레임으로 해 프레임으로 우케이전 잘하나 어디 도움이 치고있노 철권 태그 1 한칸 뭐 아이씨 잘 보이네 아 넷이 미린 놈아 어우 상대도 실수했다 잠깐만 잠깐만 무서워요 아 잠깐만 죽었네 아 벽감 좋은다 이거 우와 저기서 인선풍이 나올 줄은 누가 상상을 이렇게 와 쩌네 아 아 축틀려서 안 들어갈 줄 알았다 아 웹 더 야 끌고 나이스 나도 기회 왔다 나도 기회 왔다 다시 플레이스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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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필성 좋아요 일본 정통파 꺾고 한국이 최강이라는 것을 알려줍시다 라운드 1 아 아 아 야 가드 진짜 좋네 이제 안전하게 되겠다 상대가 뭐야 아 죽었나 이야 1 데미지 더 들어가는 걸로 잘 때렸는데 아 아 아 눌렀다고 아 아 아 이야 무빙 좋아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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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흘렸는데 아 좀 씹히지마 라운드 3 파이트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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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키 미친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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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안나가 아 왜그러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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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지금 저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 출근도 못했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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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안되나 우와 오예 포함 쓸거같은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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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프레임으로 게임한다 잘해 아 네 질문하세요 네 갔나 갔따고 windows are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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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덟 어 그냥 돌린거네? 잠깐만 연장전이다 너무 피워보라야 너무 피워보가 아 까비 안될걸 와 원원 나락이라니 뻔한데 되게 무섭다 와 원을 피하네 아까보다 앉았네 야 이거 피해 죽은거 같다 아 나이스 기본기가 진짜 좋네요 오 흘린다고? 아 질렀다 와 짬발마신이라니 아 까비 아 깰걸 어 나는 안걸리네 아 방종하려고 했는데 돌려보니까 다시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뻘쭘했나봐 두 번 빼기는 그러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안괜찮아 안괜찮아 하나도 안괜찮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조건 흘리는구나 마지막에 자꾸 흘리려고 하는구나 저게 버릇이네 우왁 나이스 아 아 자동쓸걸 멍청했다 내가 우왁 위험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아 진짜 잘한다 근데 내가 먼저 맞았다 저 쌩으로 들어간거잖아 아이고 개망했네 아 벽랩 좁은 맨 나오니까 내가 너무 틀리네 아 맞을 것 같은데 아 왜그래 오호 다행이다 마시는 심했지 한 번에 죽이려고 욕심났네 너무 앉아 너무 앉아 오우 팩 나이스 아이고 뭘 했지 나이스 와 중간에 잘 끝났다 와 어떻게 막 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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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잘치냐 으음 나신이라니 아니 나신 세 번은 좀 아 아 참박자 꼬고 머리 가야든다 마신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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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대결입니다 아 아 아 와 미쳇 하핳 오짠맛이 먹어 와 신선하네 오 오 오 오 나이스 좋아요 아 아 또 행치다 아 나이스 나랑 한번 더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좋았어 역전 가자 오 아 어우 으 으 으하하하핳하핳하핳하 으 으 으 라운드 1 파이 lo 아 반식 있었다 아잇 멍찬놈 안 들어오겠지 했는데 이번에 들어왔네 레드가 있는데 막았단 말이야? 무슨 심리지 레드가 있는데 레드가 있는데 레드가 있는데 아 이건 막아? 아깝다 반응을 뭐했네 왜 따라와 아깝다 내가 풍신이 조금 늦었나봐요 라운드 4 파이트 아 내가 지금 아 이거 초풍이잖아 아 아 아이씨 한번만 참을껄 한번만 참을껄 상대가 하단 치겠지? 싶었는데 파크가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나이스 나이스 안잡고? 나이스 내가 저거 계속 상대는 뭐 정신 쓴거 같은데 자꾸 지내 뭐야 뭐야 점핑 뭐야 아 잘한다 그러니까요 강등시켜야 되는데 나이스 뭐 하다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뭐였나 죽었나? 야아 신단킥 정말 세 아 아 아 아 아 보인다 보인다 뭐. 6 아 아 으 미는거 봐 이따 안끝났다 와 질러쁘노 아 막았잖아 진짜 이긴거 같은데? 나이스 멋있었네 순간 좀 움직였어요 와 아 아우 아까워라 앉을 것 같았는데 오우야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이고 아 그 아래 짬바를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아니었네 어 뭐야 이씨 아 왜 맞아 나나나네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휴 아휴 아니 방금 상황적 어이가 없는데 1타 도피하고 2타 도피하네 씨 아 진짜 아깝다 다 참고있어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상에 잠든 미래 세상에 잠든 미래 뭐야 이거 안쌌다 이거 왜 나가 아 아 아 아 아니 두번을 막아 아 아이고 죽었네 상대 상대도 한번 걸렀으니까 나도 걸고 맵 한번 바꾸고 갈까 상대도 한번 걸렀으니까 아 나락인줄 알았다 이렇게때면 안죽을 것 같은데 괜히 잘못 스크류 시키면 안죽을 것 같아서 아 바닥부터 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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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만 어떻게 하지? 어? 아! 아! 클났다. 아! 미친! 개클났다. 그냥 끝낼걸. 자꾸 장난치네. 아... 아, 자꾸 장난친다. 미치겠네. 그냥 끝내면 되는 거대, 이씨. 오! 어이구야. 와, 정말 잘한다 진짜. 개 잘해. 죽는 건데 자꾸 이 사람 각 잡으려고. 자꾸 각 잡으려고 그러네. 나이스. 기본총 메모리. 파이트. 아우, 기먹고 올려. 막아봐. 막수 있으면 막아봐. 이깁시다. 이깁시다. 이게 왜 맞아? 아우, 상대는 다 프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었네. 나만 바보같이. 모르겠다. 일단 어떻게 해야지? 나이스. 요렇게 메모리 해주면서 올라가 버립시다. 그럼 시작을 한다. 이따가 버리지 마. 라운드 1. 파이트. 라운드 1. 라운드 1. 라운드 1. 라운드 1. 라운드 2. 안되나? 오! 벽 꽉이가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오 이겼다 야 이걸 피하네 아이씨 잘 먹는다 우와아 오우 아이씨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죽었다 와아 이거 맞는 순간 터졌다 실수 1번만 해라 아이씨 살았다 진짜 안말라오네 와아 아이씨 내가 이득이면 내가 질렀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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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치고 있죠 하... 뼈가 그렇지? 아 안맞네 어떡하지 이겨지면 안되는데? 어휴 싫어 오케이 이깁시다 여러분들 할수있어요 으아아아 잘쓴다 디먼처 아이고 저기 있어요 어휴 여미씨 우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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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험했다 진짜 완전하게 쳐라 잘 때리네 오 잘 때린다 아 한 번에 끝내 나이스 설마 나락쓰게서 했지 썼다 내가 내일 출근해서 존운 산이 있더라도 이건 이게 아겠다 진짜 존운 두번쓰고 있네 겁이 없다 진짜 겁이 없어 뭐야 이거 왜 나가 우와 벽 탈게 저렇게 때린다고 레이지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나이스 아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만 먹을게요 아 잘 뛰었다 이게 맞아 와 매섭다 아 밟아버리네 아 까비 아 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미친 으 으 으 으 으 으 앗 에 피스 아 물먹고 싶은데? 훅이 꺾여있으면은 확정이에요 훅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치면은 확정이에요 근데 안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우 야 잘 질렀다 감이 좋아 내가 겁주려는 걸 알았나봐 아 야 그만 질러요 갑자기 막 지르네 이제 갑자기 막 지르네 이제 나랑 코프님 어서오세요 지금 일본 최강 카즈야랑 싸우고 있거든요 응원해주세요 너무 잘해요 아이씨 뭐하세요 이 칼이 뭐 아 알지 한번 더 맞아 가드했어 아 억울한디 야 이거 진짜 멍청하 이거 풍신을 못써서 내가 졌단 말이야 아 진짜 자존심 상하네 뭐해 거야 내 칼이 아 칼이 어 와 나락을 쓰네 이야 잘한다 아 개기네 개기많인데 또 앉았어 저도 매칭 간만에 이렇게 잘한 사람보다 잡혀봐요 맨날 사람 없다가 오랜만이에요 지금 잡힌게 무렵히 하네 아이고 오예 앉아주세요 와 막았으면 이겼네 이게 안되나 아깝다 아이고 야 센스 아 아 아 아이고 죽겠는데 잘못 때린거 같다 잘못 때린거 같다 아 아니 일어났으면 안맞았는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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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흐흐흑 아 으흐흑 라운드 원 이거는 지금 강등인거야 죽이다 아유 바보 오오오오오 오올 위험했다 위험했다 오우오오 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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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피 사장할텐데 어디야되나 우와 메신이 나온다고? 아이고 오우 됐다 에이 내 귀에 내가 걸렸네 내 귀에 내가 걸렸다 좋아 개무섭네 아 나 준다 아 이거 뭐야 이게 왜 나가 안방 썼는데 안죽어? 나이스 와 또 흘리고 있었어 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님 어서오세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님 어서오세요 아 거기에 아 거기에 아 아 아 아 아 헬로우 로우 이케 오 아 아 아 아 아니 점프 뭔데? 안돼 안돼 매드무비 강나온다 매드무비 강나온다 상대방 야 이거 해군조 맞아도 좋다 이거 초풍 맞아도 촛댄스 어떡하죠 리듬건 레이지 아츠밖에 없는거 같애 레이지 아츠 쓰니까비 아 나이스 아 뭐야 아 나 웨이브 왼발 했는데 펭이 나네 펭이 나네 아이고 바보 아이고 펜치지 헬로우 웰컴 헬로우 웰컴 나이스 공방 좋았다 나이스 노우드 노멀 프리셋 커스터마이스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싸게 맞았다 으오 바보 어 와 진짜 잘LL 막는데 다행이다 쫑 тов 어? 깨지면? 이기지 않나? 나이스! 아 또 올렸네 재미있으시면 다있네 이기고 싶어요 진짜 아이고 씨 짠성할걸 와 대박 죽었나? 사이드로 나락권 2타가 맞았네 잘했다 아 왜 맞아? 아 어떻게 해 나이스 나이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와 야 기다리고 있네 와 대박이다 상대가 지금까지 다 흘리고만 있다가 나이스 나이스 내가 플러스 4대 갱인다는건 버릇이야 저거 계속 맞았거든 제가 이번엔 아 바보 아 나이스 와 쩔었다 잠깐만 우와 대박이다 이건 진짜 잘했다 상대가 진짜 잘했다 상대가 진짜 잘했다 상대가 잘했다 하이킥이 나쁜 그런 판정은 아니에요 11 하이킥이 제일 좋긴 한데 카즈 하이킥이 12라서 쓰레기 수준은 아닌데 저 사람이 잘 꽂아 넣은 것 같아요 노슬모까지는 아니에요 12라서 WHY 나도 쐈는데 아 JESUS 나도 쐔는데 아이 죽기에서 완벽했네 오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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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나이스 안좋아요 안좋은데 저사람이 자주 앉아가지고 조금 먹혀요 가끔 아 정말 잘 도네 촉새형이라 하는거 같다 아이고 지렸네 잘 지른다 카운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짱말 그냥 도심 없이 써버리네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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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이칼이 정신차려 잠 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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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인데 이거? 어 방금 신개념 아닙니까 이거? 좋았네 아 또 오른손 안 돌렸어 끝났다 안 끝나네 어 야 이건데? 반응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아 반응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끊겨서 그런가 뭐야 아 하단으로 마무리를 자주 하는구나 아 존나 끊겨 갑자기 아 개 끊겨 잠깐만 이겼다 와 잘 막았다 어우 왜이렇게 끊기냐 너무 끊긴다 와 아 잘 막았다 막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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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재밌긴 한데 아 내 일이 걱정되네 어이씨 까비 야 약하게 맞는다 나이스 나이스 와 잘 기다렸다 와 잘 기다렸다 아 이거 바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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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아 이거 안돼? 우와 아씨 삑사림 왜이렇게 나냐 아씨 삑사림은 안나오면 좋겠다 아씨 위에 가봐 아우 아 벌써 4시야 아 미쳐버리겠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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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너무 대놓고 했더라 내가 너무 욕심해 아우 아우 센스 아우 아 깝다 이 이게..이게..너.. 으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살아 호우 한번 나이스 와 잘 이겼다 이거 계속 횡도일 것 같더라 까먹을 것 같다 이게 안맞아? 아 망했다 럭키 어서와 상대 카즈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어떡하냐 너무 잘하네 촉새형이랑 하는 기분이야 근데 좀 안 끊겼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 너무 끊기네 아 너무 끊긴다 총 좋다고 보고 막는데 야 이거 안아 와 안해 아 못막을 줄 알았는데 안해 아씨 못막을 줄 알았는데 안해 뭐야 이건 또 왜 나가는데 저런게 아이고 아이고 주원은 카운트 되게 잘 어울린다 으악 대시마 했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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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때문에 들어갔어 이거 바닥 때문에 들어갔어 어 다행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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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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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쓸거야? 뭐야? 이런 패턴인가? 뭐야? 내일 회사보다 이 데스가 더 중요해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네 근데 회사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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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른다고? 어허허허허 바보야 약하게 때려나 아 거리 안될줄 알았다 나랑인가? 맞네 아 이거 뭔데? 레이지아츠 쓰기 아까워서 레드쓴건데 이게 안맞나 와 좀 억울한데 아 그냥 레아 쓸꺼 시간 끌기싫어서 난건데 다시 가를 ises 다 울 아 아 앉아있네 계속 이길 수 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괜찮아요 나이스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 힘이 나노 거기서 말씀하신게 딱 맞아요 근데 저것도 여캐로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또 지르노 변명한 것일수도있어 내가 한번 차려봐 아 지렸다 이건 진짜 지렸다 어 이거 뭐야 나 죽은줄 알고 아이오씨 어우 나갔어 막장 안돼 한국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 안돼 나이스 터친거같아 오 다니다 아 안다닌다 나이스 아 안다닌다 나이스 나도 프레임으로 싸운다 아 이거 뭐야 뒤가 잡혀 빠졌습니다 저 살 빠졌어요 아 아 아 반칙이 썼다 내가 위로 튕겼네 야 잘 쳤네 근데 때렉 힘들게 왜 따라와 잘 태운거 같은데 아니었나 때렉이 두번 지렸네 라운드 2 파이트 오 야 대박인걸 아 안되나 You see that? 저걸 이렇게 했어 와 지렸네 야 진짜 잘했다 예 맞아요 아 바보 아 왜 맞아 횡쳤는데 아 시계 안 돌아졌다 나락조심 그렇지 이상 치지말자 이기자 무조건 이겨 그냥 이기고 빨리 차자 그게 맞는거 같아 아 아 나 시계 기온이 13이라 썼다 하이킥이 먼저 나오네 진짜 아깝다 저거 횡돌지말라고 쓴건데 횡으로 피해버리네 와 횡 정말 잘 돈다 어 현석 딜 폴러 감사합니다 쪼금 끊겨요 근데 어 나 1뒤야? 한 번 더 맞아도 돼 또 맞아도 돼 아 공청하게 했는데 픽사람이 났다 아 너무 끙기네 조금도 회사를 갈까요 근데 어 퇴새맞추고 촛봉을 썼네 개뚱경 오 이겼다 게이드 나도 전판에 이렇게 정글 상대도 이렇게 나이스 좋고 어 저거 이상한거 쓰네 피곤한다 아 아이고 저걸 써나 아아 아 한번만 한번만 아 아 나이스 세게 때려야겠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아 달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뭐야 왜 나가 왜 나가 아 잠깐만 자기술 왜 나가 나 안섰는데 억울해 아 타이밍 길이 떨어졌네 아 죽어버리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웨이브를 넣고 했기때문에 와 초풍이 나오나 상상도 못했다 아 잠깐만 얘 진짜 예상도 못한 타이밍이 초풍이 나와 나락인가? 소점 하다가 짬발라올줄 알았는데 짬발라올줄 알았는데 짬발라올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늦었네 내가 늦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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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